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구를 정식으로 배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게임을 하면서 놀이로서 시작하다 보니 나쁜 자세와 나쁜 버릇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치에서 쓰리쿠션으로 득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쳐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림처럼 오른쪽 옆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옆돌리기 쓰리쿠션을 칠텐데요. 2적구인 빨간 공이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고 내 공과 1적구인 노란 공이 가까이 있어서 마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쉽게 득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치에서는 당구에 대한 이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의 배치가 이렇게 바뀐다면 당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빨간 공인 2적구가 득점 확률이 낮은 위치로 이동했고요. 내 공과 1적구인 노란 공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두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졌으며 내 공이 쿠션에 가까이 오면서 큐거리도 불편해졌습니다. 첫 번째 배치와는 다르게 이번 배치는 득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배치인데요. 먼저 정확한 두께를 맞춰야 하고 적절한 회전과 당점으로 쳐야 하며 3쿠션으로 맞지 않았을 때 5쿠션으로 맞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세게 치지 말아야 하므로 적절한 스트로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포지션 플레이, 당구대의 컨디션, 플레이어의 멘탈 등 득점에 성공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구에서 득점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과 요인들이 딱 맞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처음에 보여드린 배치입니다. 득점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은 두께, 회전, 당점, 스트로크입니다. 당구박사는 이것을 당구의 4요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치에서 2분의 1 두께만 친다면 나머지 요소들, 즉 회전, 당점, 스트로크에서 크게 실수하지만 않는다면 득점이 될 것입니다. 이 적구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빨간 화살표 방향 비슷하게만 보낸다면 회전의 많고 적음, 당점의 높고 낮음, 스트로크의 세기 등이 조금 다르더라도 득점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공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두께입니다. 따라서 두께, 회전, 당점, 스트로크의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것은 두께를 안정적으로 치기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두께를 잘 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요? 당구를 칠 때 무회전으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회전을 사용하여 칩니다. 그런데 무회전으로 칠 때와 회전을 주고 칠 때 내 공의 움직임이 같을까요? 왼쪽 그림처럼 축구공의 오른쪽을 발로 찰 경우를 상상한다면 축구공은 흰선 방향으로 가지 않고 빨간선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그러면 Q로 당구공의 오른쪽을 칠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림처럼 직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구공의 크기가 축구공보다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여서 진행합니다. 이것을 스쿼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내 공의 회전을 주고 치면 내 공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조금 꺾여서 나아감으로 이것을 고려하여 두께를 겨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정도가 회전의 양, 당점, Q스피드, Q의 각도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알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반드시 스스로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구를 칠 때 활용도가 높은 즉 중요한 두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12시 방향 무회전 단구는 원팁으로 칠 때 각각의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을 그린 것입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두께는 1분의 1 두께입니다. 당구를 처음 시작한다면 1적구에 정면을 치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분의 1 두께를 마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2분의 1 보다 얇게 또는 2분의 1 보다 두껍게 그리고 매우 두껍게 또 매우 얇게 의 순으로 연습하고 어느 정도 두께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더욱 정교한 두께를 사용하여 당구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4분의 3 4분의 1 3분의 1 3분의 2 8분의 1 등으로 세분하여 연습합니다. 당구에 있어서 두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좀 더 자세한 두께 연습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